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황당한 음모론에 대입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동시에 많은 사람을 미혹한 주장이 게시록 13장 18절의 666을 베리칩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베리칩이란 쌀알 크기의 체내 이식욕 마이크로칩을 말합니다. 음모론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666이 베리칩이라며 세계 단일정부가 베리칩을 사람들의 몸속에 강제로 이식하고 행동과 생각까지 통제해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든 다음 전산시스템 감시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베리칩은 영화 킹스맨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했고 감시하는 눈은 신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분노의 질주 더세븐의 중심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666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3장 15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구절을 살펴보기에 앞서 내려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시간마다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복함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 특히 그 책의 많은 부분이 1세기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들이 다만 후기 세대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오해들은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서신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해람서신 즉 돌려서 읽은 편지입니다. 당시 편지를 수신하던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편지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요한이 수천년 후에 발생할 베리칩을 보고 666이라고 적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베리칩이 없었던 그 중간의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666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절일까요? 사실 666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 옳다라고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666이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하는 불건전한 주장도 발생하게 된 것이죠. 몇 가지 해석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해석들은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 해석들 중에 무엇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해석들의 범주 안에 머무르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개마트리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개마트리아란 알파벳의 숫자를 매겨 단어를 숫자의 조합으로 풀어내는 유대인들의 수비법을 말합니다. 네로의 히브리어를 숫자로 풀어서 모두 더하면 666이 되는데 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마트리아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사실 666을 개마트리아 방식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들이 네로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666을 한 개인적인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 가시적이기보다는 상징과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이라는 숫자의 3번의 반복은 불안전함과 실패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18절 중반부에 그 순은 사람의 순이 라는 구절에 초점을 맞춰 666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였죠. 1차 독자는 짐승을 잃는 순간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한 네로와 네로의 환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한 당시 황제 도미티안을 떠올렸을 것인데 요한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상징 언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666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 해석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자는 텍스트의 문맥을 살피고 당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666이 베리칩이다 라는 주장은 역사 문화 신학적으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런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